근데 통화방 계신데 그냥 채팅 말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말해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옆에 잘 어울리는 중이기는 한데 우리 차 있어! 우리 차 있어! 살려줘! 아니요! 제가 이 멤버들의 어때요? 어때? 어때? 저는 살려주세요! 저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참 걱정이다 오늘 참 걱정이야 아 오늘 내가 말 안했나? 오늘 합방에 있어서 오늘 8시 온다고 했잖아요 걱정이다 걱정이야 여러분들 왜냐면 저번 합방에서 한 10마디도 안 한 것 같거든 근데 심지어 더 문제가 또 있어 오늘 합방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배그 스쿼드를 하는데 그나마 아는 게 여우랑 류미님이나 악녀님 여우인데 오늘 있지도 않아요 내가 여우를 통해서 그나마 알게 된 거잖아 근데 오늘 여우 없어 오늘 여우 바쁘데 그 악녀님 거기 팀 대 게스트 팀인데 게스트 팀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처음 봐 그래서 나 말 잘해야 되는데 어? 아 그래? VS로 하는 거 아니었어? 난 차라리 스쿼드였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모르지 오늘 내가 의외로 말 엄청 잘할 수도 내가 엄청 재밌게 해서 오늘 처음 보는 스트리머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도 다 나를 좋아하게 될 수도 그리고 내가 오늘 좀 깜짝 놀랐던 게 이거 비밀이야? 오늘 마마님이 계시더라고 마마님이 합방하는 거 본 적이 없어 아니 나 마마님이 영도로 밖에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나 아까 한 번 인사했어 마마님이 있어서 연예인이 연예인이 55분에 7분 남았다 자 여러분 이제 합방하러 갔다 올게요 화이예요 아오호 Mary 수고하세요 반응하겠습니까 이놈의MP3는 왜 고장이 나가지고 시발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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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演values 안녕하세요 웃음 놀러세요 일단은 막많이 그 이팀으로 넘어가시구요 일단은 컨텐츠 설명 시작하고서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는 대기시간이 있어서 저 안할래요 갑자기요? 일단은 컨텐츠 설명 대충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컨텐츠는 다름 아닌 제5의 멤버를 구하기 라는 컨텐츠입니다 아 힘들어 여러분들을 구해서 그 기회를 한번 열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봐 근데 스커드 하겠다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여러분을 물러왔구요 그래서 이 배그라는 장소를 이용해서 가장 먼저 죽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한번 드릴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비에스 컨텐츠가 아니라 그거를 미니게임같은걸 대지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상 먼저 죽는 사람이 앞으로 저희 앞방 때 핫살이 되실 예정이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달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만 남기면 돼 나만 남기면 돼 나만 남기면 돼 근데 자산력 왜 주는거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ㅎㅎ 아 그러면 다들 하wait promote 혹시 저희랑 같이하기 싫다는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혹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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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님이 오늘 타로를 보여줬대 근데 새로운 시작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우리랑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거지 새로운 시작이라 해주세요 정지 당한다는 뜻 아닐까요? 아.. 정지 당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 하겠네 젠장 가봐 새로운 시작이라 이게 이제 약간 서수길이 될 때 나 말하시면 어떡해요 나 말하시면 어떡해요 뭐야 이거 오케이 해야돼요? 근데 이거 오케이 해요? 죽여요? 일단은 잠깐만 제가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누도 정말 옆에 다가오는 중이기는 한데 우리팀 우리팀 있어 살려줘 아니 여기 옥상이야 옥상이야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나와 내 앞에서 춤추어 있어 혹시 멀리 있으려면 멀리 있으려면 안 믿는 거 없나요? 살려줘 이은아 쪼방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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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にゃ아 쪼방기라 당연히 제 오해면버 축하드리구요 여러분 방한 거 같아요 버거울려서 게임 생성이 안되 방 나오세요 님들 나왔습니다 조대점 1분 딜레이션 조대점 조대점 주워봅니다 딜레이 1분 있다고 아 근데 통화방 계신데 그냥 채팅 말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말해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어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멤버되고 싶어서 말하면 말로 안 쓰지 아 그러니까 마마 님이 이거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 약간 악녀를 제치고 그 자리를 마마 형한테 사지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였다 그래서 이런 방만 되기에는 살짝 말을 해보자면 마마 님이 이제 살짝 제 자리를 노리고 하지 않을까 제가 이거에 섹시 컨셉을 맡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 멤버들.. 섹시 컨셉! 섹시 컨셉! 말이 잘못했어요! 섹시 컨셉! 섹시 컨셉이에요! 섹시 컨셉! 섹시 컨셉! 아 그럼 악률이 저도 한.. 빨간 사기번호 제가 그대로 적어드렸거든요? 저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백우상..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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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우상이 무슨 말이지? 아 지금 어필하시는 거예요? 아니 백우상이.. 아 맞습니다 저희 멤버에 들어오시면 살짝 능지가 있어야 돼요 능.. 능지가 살짝만 내려가야 돼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넥.. 넥.. 얘 그래도 저희와 함께한다면은 그래도 복지같은걸 어느정도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랑 함께하면 이런게 좋다 맞아 설득! 설득해야지 설득! 맞아 맞아 다 모였을때 말합시다 그러면 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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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집안에서.. 집안에서 템 죽고 있는거 봐 ㅋㅋㅋㅋ 다나 형님.. 무장을 하셨는데 아니 버릇.. 직업.. 직업병이라.. 직업병이라.. 직업병인데 죄송하.. 일단은 저희 다나 형님 총좀 내려주세요 다 벗고있자 다 벗고있자 여기 게임에 이거 오탄이 안나와 오탄 개만했네? 저기 나나양님? 설정이 잘못.. 레드존도 있어! 야 이거 왼팔 오른팔 같애! 오늘을 위해서 자기 어필 시간 한 번씩 드릴 때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연장자인 나나양님부터 아.. 안녕하세요.. 저도.. 나나양이고요 저는 오늘 그냥 스쿼드 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게 반어법이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모..입니다 일단 저는.. 사람 자체가 노잼이고요 우리 노잼이 필요했어 우리 정말 노잼이 필요했어 우리 다 데뷔한 사람들이 하는 거 노잼이 필요했거든 봉룍 하나로 충분해 봉룍 하나로 충분해 다음 나라지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멤버 구하는 방송일지 합격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파 설명 안 드려도 되나요? 양파 설명맞이 안 드려도 되나요? 네 어차피 합격이에요 뭘 만났어요 여기서 갑자기 아 김치찌개 먹고 싶다 해도 합격이에요 이 자리에서 ***도 합격이에요 저는 불합격이요 야 우리도 업힐 한 번 하자 우리 복진이나 해내서 호피 한 번씩 하세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 일단 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남자친구를 만들 수 있구요 눈을.. 눈을 피하시나요? 비싼 맛을 수 없造 빌리 죽으면 저희 멤버들의 가능한지 악렬님 어필하세요 저희 멤버의 들어오시면 다이어트가 가능해요 음식을 제가 다 뺏어 먹어서 아무것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식을 걱정해 드립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산업혁명 시절 때 기계를 거부하는 약밥감님 정답 드리겠습니다 현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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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양팍강님~~ 와~~ 우와~~ 와 양팍강님 저 의지 봤어? 진짜 우리랑 우리한테 들어오고싶어가지고 방금 주는 때서 눈물 봤어? 어? 뭐해주시는거에요? 와 진통제 왜 드세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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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일단 살려! 나나의 멤버! 나나의 멤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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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저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요 저 스물여덟수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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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